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언젠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늙은 자기 엄마랑 같이 이 땅에 파묻힐 그런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엄마가 아직 어린 남동생한테 아픈 외할머니 똥수발을 시켰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잘 들어. 이제 내가 아빠 집에 오면 니네 엄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끌 끌 끌 끌 원지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의 절연 누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여자입니다. 직장인이에요. 가족으로는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아빠의 경우 뱉하는 일을 하는 분이고 한번 나가면 몇 달씩 못 들어오는 분이라서 지금 집에는 엄마랑 동생 이렇게 두 사람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직장 때문에 두 시간 거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주말 엄마와 동생이 크게 싸웠어요. 아니 그냥 이참에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을 해버렸는데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또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 여기다 글 써봐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저희 외할머니 생신 당일이었어요. 엄마 저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정신은 되게 맑은데 몸이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당신은 저랑 동생을 되게 많이 편애했던 분인데요. 여기서 동생이 아니고 제가 편애를 받은 쪽입니다. 보통 옛날 할머니들 손녀가 아니라 손자를 좋아하고 편애하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이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즉 많이 어렸을 때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마냥 좋기만 했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니야 이건 아니지 미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해서 동생한테 정말 미안했고 또 마음도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할머니를 점점 멀리하게 됐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엔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이번에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우리가 갔더니 요양원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이제 4년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는 너랑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는 당신 장남 큰 외삼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무조건 싫대요. 무조건 딸이 좋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독립을 한 상태고 집은 부모님 방이랑 동생 방 거실 이렇게 투룸 형태인데요. 할머니도 그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고집을 펴요.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죽기 전에 딸내미 옆에서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러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대목에서 갑자기 엄마랑 외할머니가 눈물 바람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예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동생입니다. 외할머니의 지독한 차별 때문에 시달려서 그런 건지 죽어도 안 된다며 바로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낼 수 있는 방도 없고 어찌어찌 같이 산다 해도 할머니는 당신 스스로 거동이 거의 안 되는 분이니까 밤에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남들이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결국 누가 하느냐 본인, 즉 동생이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된대요. 사실 그런 게 엄마가 밤에 출근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외할머니 돌봐야 되는 것도 너무 싫고 분명 같이 있으면 온갖 교지 같은 구박에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애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했는데 이때 워딩이 좀 많이 강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도대체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왜 그런 걸 다 감당하며 살아야 되냐고 정말 저 할머니가 내 외할머니가 맞아? 이렇게요. 부정을 해버린 거죠. 물론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분명 폐륜이라고 욕을 했을 테지만 누나인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동안 얘 가슴에 맺힌 게 얼마나 많았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죠. 사실 그래요. 여기에 같이 와준 것만 해도 이미 기적입니다. 여하튼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 역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당신의 엄마인 외할머니를 워락 끌어앉더니 아니 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외할머니도 그래요. 손 잘 안 하고 있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거지같은 불효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너 그 누나 봐라 이러면서요. 진짜 이때 동생한테 너무 부끄럽고 또 미안해서 무슨 말도 못하겠고 아니 그냥 아예 감히 고개도 들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하다가 결국 강제 퇴장 처리가 됐고 집으로 왔는데요. 오는 길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냥 전쟁 그 자체였어요. 엄마는 차라리 이럴 거면 자식을 안 보고 살고 말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되면 우리 엄마랑 어떻게 떨어져 지내냐 할머니 저기다 모셔놓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냐 그럼 너도 나중에 니 엄마 나를 요양원에 처벌해 둘 거냐 등등등 이런 험한 말과 함께 동생의 짐을 싹 싸가지고 대문 밖에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동생도 그래 꿈쩍도 안 하고 이딴 사람이 무슨 부모고 엄마야 필요 없어 둘 다 똑같아 이러면서 진짜로 나가버리는 걸 겨우 맞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사는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매들 사이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물론 어릴 때야 누나인 저를 엄청나게 미워했던 동생이지만 커가면서 제가 잘해주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얘가 마음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둘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서 이 두 사람이 정 서로를 못 보겠다면 그냥 이대로 동생이 독립을 할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물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 친구랑 살았고 방이 두 개 있어서요.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좀 많이 멀다는 거죠. 동생 학교랑 두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얘가 다행인 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고3이거든요. 전학 같은 거 엄두도 못 내고 그렇다고 혼자 자취를 하게 해주기엔 제 벌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당분간 연락드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지난 며칠 동생이 막차를 타는 등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곤 있는데 얘가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얘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번 주에 결국 요양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엄마 집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지금 당장 찾아와 무릎을 꿇고 외할머니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자식으로도 생각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 가운데서 정말 미치겠어요. 이걸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아빠만 집에 계셨다면 적어도 이런 거지 같은 일은 터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요. 옛날에 이런 문제로 엄마랑 외할머니 때문에 동생이 한 일주일 가까이 가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온 집안 다 뒤집혔고 엄마 아빠 이혼 직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 있을 때는 엄마도 조심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지금 없다 그래. 나중에 언젠가는 아빠가 집에 올 텐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없어요. 여하튼 어쨌든 이건 나중에 있을 일이고 지금 당장이 너무 급해요. 애가 너무 버거워 보여서 오늘은 제가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제 차를 태워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요. 해보니까 이거 역시 사람하지 못됩니다. 더군다나 수능까지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동생 대리로 출발해야 되는데 저희 남매의 앞날이 너무 막막해요. 고맙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자식이 고3이면 거기다 할머니 거동에 손이 필요한 상태면 집에서 모시고 있던 분도 요양원으로 옮겨야 할 판국인데 엄마라는 게 미친 겁니까? 지가 24시간 곁에서 보살피지 못하면서 왜 모시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2번 쓴이 외할머니의 그 미친 유전자가 고스란히 엄마한테 유전된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성인된 후 들여도 되겠구만. 이게 뭔 지랄이야. 어? 3번 아니 다 떠나서 방이 딱 두 개라면서요. 아무리 배 타고 자주 안 오는 아빠라도 그렇지 몇 달 만에 열심히 일하다가 와가지고 방도 아닌 거실에서 자라 이거예요 지금? 와 쓴이 엄마도 할머니도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네. 댓글 아니면 자기 엄마랑 쓰고 남편은 아들이랑 자라 이거 아닌가? 끌 끌 끌 끌 4번 나중에 아빠 돌아오시면 쓴이 할머니랑 엄마 둘 다 쳐 쫓겨나겠네. 5번 아니 나는 쓴이도 되게 이상한데 저런 엄마가 이해가 된다고? 지금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너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죽어도 싫고 대충 이렇게 발만 걸쳐가지고 생색만 내고 싶은 거지. 누가 모르냐? 아니 저 교지 같은 상황에 엄마와 할머니의 처신이 이해가 된다고? 나 같으면 비록 당장 올 순 없어도 어떻게든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이건 무조건 막았다. 그리고 그 할머니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네. 진짜라면 절대 저럴 수가 없지. 6번 쓴이 엄마 평생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죠? 아들 수능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플랜도 없이 무지성으로 엄마를 데려오겠다고? 미쳤다. 아들이 없으면 간병 자체가 안 될 텐데 그걸 모르나? 아니 그거 데려왔다 쳐. 그럼 나중에 아들 군대 가면 그땐 뭐 다시 요양원으로 쳐보낼 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보여요. 7반 만약 동생이 이 글을 보면 누나이 너하고도 손절할 겁니다. 아니 미친 건가 진짜? 엄마가 이해가 된다고? 야 이게 바로 편애만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구나. 덜덜덜덜덜 무섭네. 아니 그냥 거기 조용히 처박혀 있지. 왜 기어나와가지고 불나면 안 들어? 쓰니 니네 엄마한테 이거 똑똑히 전하세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아들한테 효도 아니지. 최소한의 부모 취급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줄 잘 서라고. 아니면 지그엠이 저성 갈 때 같이 따라가던가. 9반 아니 잠깐만. 쓰니 너도 네 동생이 당한 것들 그 고통들 다 안다며? 미안했다며? 그러면 거기서 칭찬만 듣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미친 할머니랑 엄마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불편한 말은 못하겠다 이런 거야 지금? 손주 편애로 콩꼬물 오지게 주워 처먹고 살았으면서 동생 일에는 입 꾹 쳐닫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방관입니다. 방관도 가해인 거 설마 모르진 않겠죠? 10번 아니 저기요 쓰니 너는 가족 아니에요? 동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미안했다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누나라면 그냥 당연히 먼저 나서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게 방관절 못으로 있는 거냐고. 쓰니 엄마도 그래. 24시간 케어를 할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뭘 처음 입고 그 놈을 모시고 나온다는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냥 가만히 냅둬도 한창 신경 쓸 거 말고 엄청나게 예민한 시기인데 그런 애를 지금 집 밖으로 내몰았다고? 미친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거냐고. 쓰니 지금 엄청 착한 척하고 있네. 그러면 편애 오지게 받았던 네가 당장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똥수발 같은 거 들어주고 네 동생한테는 네가 쓰는 방주면 되겠네. 그럼 너 착한 거 인정. 부모를 모르는 척 해라 버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게 내리사랑 아닙니까? 이상하네. 이럴 수가 있나. 차라리 어르고 달리고.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 모르겠습니다. 친아들이 아닌 건가? 밖에서 나와온 아들.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